~~ ~~ ~~ ~~ ~~ ~~ ~~ ~~ 고맙습니다. 리드 불태운 follow. 안녕하세요. 신혼입니다. 저는요 지금 쿠킷을 많이 써요. 이번에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서 추천을 받게 되어서 특히 감사한 데도 좋은 비효로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제가 머물고 있는 하이브텔이라는 곳에 있는 수영장이에요 되게 비정적이에요 오늘 내일 일정을 통화하고 내일모레 집에 돌아갈 계획입니다 어떤 영상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쁜 영상들 최대한 많이 감아주시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먹고 싶어도 딱 한 번만 못 먹었던 그 스테이트가 이런 느낌이었어 아이씨 대박 무엇보다 좋은 게 러시아에서는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았는데 거기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입에 너무 잘 맞아서 하나하나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10시 뭐라든 간에 입맛에 음식을 맞아야 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첫째 날인데 사실 제가 생각한 푸켓은 약간 바닷가 기대를 했는데 아직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푸켓이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뭔가 휴양지 느낌의 그런 이쁜 곳들이 많아서 말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푸켓에 있는데 바닷가를 한 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가고 싶은데 푸켓까지 왔는데 바다 높으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푸켓이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비가 왔었어가지고 좀 습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습한 것도 다 없어지고 햇빛도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바지 긴 바지에 긴 팔 같이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특히 혹시 오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제가 밥을 먹고 이거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쿠..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같은 데가 밤데요 맛은 먹지 않나요? 이번에도 뽀뽀님과 함께 입고 흐흐흐흐흐흐 센트럴 푸켓에 도착했습니다 형! 이런거 먹어볼래? 그거 먹으면 된대 뭐지? 이건 되는거지?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음 파인애플 맛있네요 맛있네? 음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이냐 아쿠아리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아에 왔습니다 물고기 와 못생겼어 저희가 여기서 오늘 저녁을 먹어요 말이 돼요? 오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캐비어랑 생선이랑 매출이래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와 저녁 이거를 먼저 먹고 이거를 맛이라는데요 이거 무슨 맛일지 예상이 안돼요 이게 뭘까요? 불인가 뭔가 그리고 확장이요 말 그대로 연어 알이 나왔어요 연어 알이 나왔어요 키조개 완자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맛나요 나는 아직 나는 아직 나는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왕수에 와 왕수 왕수 나왔습니다 왕수 이제 맛을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 아 그냥 아이파드 아이파드 손에 보다 그냥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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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못 잡을게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오네요 공간에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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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형 재미있는데요 물놀이? 그냥 두물씨를 두물씨를 아니야 지금? 안녕하세요 티비티비의 티비언입니다 이제 채널에 소유주가 더러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해주시고요 조금 더 달라진 조금 더 재미있게 된 코그티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섯시간 걸려 북에 세웠어 하지만 나는 한계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자 이 폭포가 느껴지시나요? 저와 함께 맞아보실래요? 아우 내 핸드폰 부추를 위해 세 분을 삼순을 버리시네요 이제 물 놀이도 했으니까 들어가서 씹고 준비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갑니다 흰 레몬 흰 레몬 이게 꿀인데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넣어볼게요 흰 레몬 흰 흰 레몬 저희는 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또 네 또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이거 놀이는 거에요? 그럼 이건 네 이 정도면 예산이래요 고축 소주 보기 소주 파 소주 소주 수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초콜릿을 안먹는답니다 제가 오늘 가는 행사는요 아쿠아리아에서 하는 브랜드 파티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드레스 코드가 올 화이트여서 올 화이트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하여튼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scient미를 아이리로 네, 아쿠아리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바닥에 안이 상호들이 무슨 거라고 하잖아요? 하얀색 안이 상호들이 하얀색 안이 상호데 아.. 안귀여워 뭔지 잘 모르겠는 커팅식을 했습니다 와우 와우 이것이 바로 두리안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거든요 sin 굳이 그 옷은 제일 awards 칼에 쉰 쉰 해ability 샘 다시 오메 마라 이거 홍어? 와우 하하하하 이제 포코다 밀크를 한 번 찍어 오, 굿 첫번째 룰렛 표창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오 마이 왜 우는 거야 이거 야 니가 나한테 괜히 붙였어 인마 안녕? 너 나 좋아하니?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한 번만 더 웨이브를 해보렴 날씨가 참 좋네요 떠나고 싶지 않게 근데 어제 두리안을 먹은 뒤로 자꾸 두리안 냄새가 거기서 나오는 거 같네 오 마이 갓 여섯 시간 걸려 국회 세워왔어 하지만 나는 한계없어 나는 괜찮아 여기만 한다 나는 여섯 시간 걸려 국회 세워왔어 하지만 나는 한계없어 나는 괜찮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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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